안녕하세요 굿모닝뉴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저는 5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읽기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오늘의 생명의 삶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몇 시에 숨을 거두시는지 그리고 거두시는 그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러한 장면 속에 특별히 누가 아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이란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이 숨지시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구경했던 무리들은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먼 지방에서부터 온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또 아리마데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그래서 다 회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했지만 이 요셉은 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옮기고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향품과 향류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슬퍼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끝까지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사람들을 봤잖아요 예수를 심판에 넘기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구하라고 하면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불편을 주고 책망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멀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구세주의임을 믿고 향품과 향료 같이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묻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중에서도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확정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기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 바로 성금요일을 보내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악세사리와 같이 추가적인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신 가장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금요일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마음을 확정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기도마라톤 마지막 날이 있어요 우리 자녀분들과 힘내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확정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ges